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이 네트워크로 연결된 사회 우리는 보이지 않는 통신망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베이스는 보이지 않는 선과 선을 이어 더 편리한 세상을 연결합니다. 시스템 베이스 1987년 창립한 시스템 베이스는 인베디드 모듈과 시리얼 통신 핵심 기술인 반도체를 중심으로 시리얼 카드, 컨버터, 디바이스 서버, 로라 기반 무선통신 제품에 이르기까지 IT 기기 간의 통신에 필요한 제품을 생산하는 IoT 전문 회사로 발전했습니다. 시스템 베이스는 사물 인터넷의 개념이 없던 시장에서부터 IoT의 기반을 개척해오며 이제는 세계 시장으로의 수출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로라 기반의 핵심 기술로 다양한 IoT 환경과 산업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가상 케이블 플랫폼 로리넷을 개발하였습니다. 사람과 사물을 보이지 않는 선으로 연결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IoT 전문 회사 시스템 베이스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시스템 베이스